더 먹을 수 있어? 응 응 맞아 그랬어요? 응 어때? 응 기분이 좋아 이제? 응 더 먹을 수 있겠어요? 좀 더 먹어볼까요? 잘 먹는다 응 너 입에 손가락을 넣었어? 응 응 응 그랬어? 응 응 응 오늘 재밌었구나 응 할머니도 오시고 응 응 응 응 응 응 아하 그랬구나 우리 제인이 응 응 좀 더 먹을까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잘 먹는다 자 병 딱 잡고 잡병 잡고 응 응 응 응 응 응 좀 이따가 수영하러 가자 알겠지? 아구 앞에 앉아보봐 그친구들 응 응 그랬어 엄마 운동하고 왔다 엄마 운동하고 왔다 나머지 더 먹자 춥춥춥 춥춥춥 해봐 쭙쭙쭙 쭙쭙쭙쭙 쭙쭙쭙 쭙쭙쭙 쭙쭙 SALMON 카메라 보지 말고 카메라 보지 말고 먹는 걸 집중해야돼 쭙쭙쭙쭙 whistle 도둑육 Polizei 누가 지나갔어 방금 엄마가 지나갔어요 이아인 와아 엄마왔어 아빠랑 뭐했어? 아빠랑 계속 이야기했어요. 말 잘했네 우리 애기. 손가락은 무슨 맛이야? 아빠하고 잘 보냈어? 아빠 얼굴에 침을 엄청 발랐어요. 잘했네 우리 애기. 조금 남았는데 먹어야지. 아빠랑 오늘 하늘은 안 싸네. 아 그래? 아침에 방구 끼다가 조금 더 흘려. 여기 똥에 묻었더라 몰랐는데. 기저귀팔이 돼. 아 그래? 좋아? 똥도 싸야 되는데. 뭐야 꿀 떨어지네. 맞아요. ersch Jackie. floating it on. 음이 이제 카메라 빭ils. 몰래 찍고 있다네요. 저ipes들 해버렸다. 잤랑 providestaking? 감사합니다.